정형외과 강찬입니다. 본 동영상은 부주상고래 수술 동의미 신청서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수술을 하실 때 국소마취를 선택하신 분은 이 동영상 말미에 마취 동의미 신청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허리마취나 전신마취로 하에 수술을 선택하신 분들께서는 마취과 선생님께 별도의 마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번호, 환자 성함, 주문번호 앞자리, 성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본 동영상은 흔히 말하는 부주상고래, 오른발인데요. 이렇게 안쪽 복숭뼈가 되어있습니다. 안쪽 복숭뼈의 하방에 앞에 전방증이, 여기가 뼈가 튀어나온 분도 있고 안 튀어나온 분도 있는데 여기가 계속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발적으로 하루 이틀 아프고 한 달 아프고 그래서는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여기가 운동할 때마다 아니면 여행할 때마다 아니면 등산할 때마다 아프신 분들 그것 때문에 좀 오랜 시간 장기간 괴로워 하신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주상고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따져도 한 15% 정도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평생 있는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대부분은 안 아파요. 그런데 평발이 동반되는 경우는 좀 더 빈번하지만 어쨌든 종종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꽉 끼는 신분, 군화 같은 것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자주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이제 한참 성장기 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때쯤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발적인 증상은 치료의 대상, 수술의 대상은 아닌데 한 번 발생하면 오랜 기간 아프거나 또 오랜 기간, 1년, 2년, 3년, 오랜 기간 통증이 있었던 분들은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이 뼈를, 이 뼈를 튀어나온 뼈를 깎아내는 건데요. 보시면 진단, 유주상골이 우측인지 잔측인지 양측인지 어느 쪽을 수술할지를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동반된 질환이 있으면 같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로 CT를 이거는 발바닥에서 찍은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얘랑 얘랑 연결이 덜 된 이 작은 뼈, 이 사이에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 큰 표, 튀어나온 표가, 뼈가 신발에 눌려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빈번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떼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절제를 해서 전체를 떼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붙냐면 후경골건이라는 우리 몸에서 발바닥으로 이렇게 발을 발바닥 내측으로 이렇게 꺾는 이런 힘을 작용하는 후경골건이라는 게 붙어요. 아킬레스건 보다는 약하지만 이렇게 하는데 가장 강력한, 안으로 꺾는 데 가장 강력한 힘줄이 붙는데 그거를 이 뼈를 떼내고 다시 그 힘줄을 붙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줄을 다시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이쪽 발을 디디면 안 돼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반기부스가 됐든 통기부스가 됐든 가능하면 이런 자세로 약간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발바닥, 발이 약간 발바닥 쪽으로 그리고 발이 약간 안쪽으로 해서 후경골건이 막 당겨지지 않는 자세로 반기부스가 됐든 통기부스가 됐든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기간은 한 달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후경골건을 이 뼈에다 부착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그 부착시킨 게 잘 아물게 하기 위해서 같은 목적이죠. 한 달 동안은 뒷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경우에는 이게 1cm, 2cm니까 엄청 큰 거죠. 엄지손톱만 엄지손톱보다 더 큰 그런 뼈를 떼내고 잘라내고 여기다가 후경골건을 붙이는 거죠. 사진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해서 쭉 해서 후경골건이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부주상골이 왜 수술해야 되는 이유와 수술이 필요한 사람과 그리고 어떻게 수술하는가 어떤 수술하는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수술실 내에서 환자 기계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주상골의 수술 과정은 피부절개를 좁관절 뇌과와 부주상골 주위로 곡선형 피부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뇌과 아래 여기에서 이렇게 피부절개를 합니다. 이렇게 만큼만큼은 5cm 내외로 피부절개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 몸의 모든 수술 부위, 피부절개 부위는 수술 후에 절개 흉터와 그 주위의 감각이상, 감각저하가 어느 정도 남는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보통 6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 몸에서 적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피부 아래 조직이랑 검막 그리고 주상골, 뼈죠. 부골 그거를 주상골 골막을 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발바닥을 구부려 이렇게 하는 힘줄이 후 경골건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부주상골 부착 부위에서 이 건을 박리를 합니다. 즉 여기에 힘줄이 부착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힘줄을 떼고 뼈를 깎아서 제거하는 거죠. 그게 부주상골 제거 및 돌출될 주상골의 골절제술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부주상골은 예고 이 작은 뼈, 돌출될 정상 주상골은 요 부위입니다. 그래서 부주상골도 제거해야 되지만 정상 주상골이 이렇게 크게 튀어나왔다면 이것도 제거를 해야 수술 후에 환자의 만족도가 좋습니다. 이게 주상골이라는 이유는 이게 배주자거든요. 그래서 배처럼 생겼다고 해서 뒤집어진 배예요. 그래서 주상골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상골에 봉합사 골터널을 만들어서 봉합사를 이용하여 후경골건을 주상골에 봉합합니다. 또는 앵커라는 박는 나사못이 있거든요. 이런 곳을 이용하여 후경골건을 주상골에 봉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뼈를 잘랐어요. 잘랐는 뼈에다가 후경골건을 딱 갖다 붙인다고 얘가 붙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딱 붙인 다음에 떨어지지 않게 꿰매야 돼요. 꿰매야 돼요. 근데 이 힘줄을 뼈에 어떻게 꿰매요? 그래서 뼈에다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뚫어서 실로 또는 흡수성 모치나 그런 걸로 이 힘줄이 뼈에 딱 붙어있게 그래서 나중에 유착이 되게 이렇게 하는 수술을 하는데 그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주상골에 봉합사 골터널을 만들어서 이 봉합사를 이용하여 후경골건 힘줄을 주상골에 봉합한다라는 게 이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이 끝나서 골막을 봉합을 하고 덮는 골막, 겉막도 봉합하고 그 다음에 피부 아래 조직도 봉합하고 차례차례차례로 그 다음에 피부를 라일론이나 의료용 테이프 또는 폰드로 봉합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약 4주에서 6주간 단아지 반깁수나 통깁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주까지도 여기가 설명이 되는데 보통 한 4주 정도 합니다. 이렇게 통깁수를 하셔도 되고 반깁수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수술 후 약 4주간은 체중 부하 금지입니다. 그 이유도 말씀드렸어요. 왜? 후경골건이 뼈에다 붙여간 다음에 잘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뒷지 말라는 겁니다. 수술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데 막 뒷고 떼다니고 그러면 애써 붙여놓은 후경골건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발목을 구부리는 힘이 이렇게 안으로 안으로 이렇게 제치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통증이 잔존할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조기 보행시 즉 일찍 걸을 때 후경골건 봉합사가 뜯어질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재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4주에서 6주 동안은 목발이나 무릎 자전거 무릎으로 이제 킥보드처럼 무릎으로 타는 킥보드가 있어요. 이런 거 사회로 응원을 추천합니다. 즉 어쨌든 수술하면 한 달간은 좀 불편은 해요. 목발 보형을 하거나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통기부스 감을 때는 발목의 위치가 일반적인 통기부스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즉 일반적으로 발목에 통기부스 한다 그러면 이 자세로 해요. 딱 90도 이것도 앞에서도 정면복에 근데 이 부주상골 수술하면 약간 아래로 그리고 정면에서 약간 안으로 아래로 좁혀지게 약간 이상하죠 모양이 왜냐면 이 후경골건을 주상골에 붙인다고 했는데 이 붙인 힘줄이 당겨지지 않고 거기에 힘을 최소한을 받는 자세로 이렇게 해서 붙여 놓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 뜯어지니까 불편하시더라도 한 달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기타 다른 추가적인 수술이 동반될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드릴 거고요. 참고로 이런 부주상골에 치료하는 방법이라든가 진단 원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환자분들 설명을 위해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의사용으로는 수술하는 방법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보시면 약간 좀 썩 보기 좋지는 않을 거예요. 환자분들은 좀 놀랄 수도 있으니까 수술하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독과 입원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리 발목, 발 질환을 수술할 때 소독과 입원 기간은 다음 것 같습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 중 수술 부위 관찰, 소독하는 거죠. 소독은 1에서 3회 정도 합니다. 대개 이제 깨끗한 상처이기 때문에 많이 보거나 자주 열어보진 않아요. 특별한 소견이 없을 시에는 추가적인 수술 부위, 피부관찰, 소독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개 부위에서 체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심한 통증, 부종, 발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처 확인을 위하여 몇 차례 더 추가로 피부관찰, 소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입원 기간은 짧게는 3에서 4일 길게는 6에서 7일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4박 5일 정도로 합니다. 이 부분이 외상, 골절 환자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골절 환자분들은 조금 더 오래 이거됩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 왜냐하면 수술 받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수술 후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운동치료, 회복치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사한테 구두로 설명을 듣거나 또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용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보시고 지시에 따라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족부족관절, 종아리, 지루한 수술 후에는 발생 가능한 걸 설명드리는 건데요.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 세균 방어력 저하 또는 환자의 기저질환, 나이, 골다공증 그리고 수술을 치료 과정에 낮은 순응도 특히 이제 선망이나 치매 인지장애 같은 거 있는 경우는 걷지 말라고 하는데 막 걸으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환자 소인에 의해서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 2%에서 많게는 5에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의사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니라 환자에 의한 원인인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순응도가 낮은 거 말씀을 잘 안 들으시는 거 빼놓고는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과 후유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의 지지에 따라야 하는 수술 후 치료 과정 운동 치료, 물리 치료, 회복 치료 그리고 보행에 약간 제한을 주는 그런 수술 후 치료 과정을 환자분께서 지키지 않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이 부분이 의사가 집에까지 따라다니면서 해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수술 후 치료 과정은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환자 및 보호자분께서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수술 신청을 신중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 치료 과정 중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아픈데 운동해라, 불편한데 체중 디디면 안 된다, 뒤꿈치로만 걸어라 그거 사실은 치룬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 수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에는 아래와 같은 후기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수술 부위 연부조직 감염 진물막 나라고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경증이기 때문에 깨끗한 수술은 대부분은 경증입니다. 감염 수술이 아니면 그래서 소독 및 항생제의 추가 투약이 필요할 수 있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매우 드물지만 세척술하고 재봉합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부조직 유착 유착이라는 것은 이 피부가 아래에 있는 조직하고 엉겨붙는 거예요. 저도 보면 피부가 한 20년 전에는 찢어져서 꿰맸었는데 얘가 엉겨붙어가지고 안 밀리죠? 이렇게 이렇게 자주 밀리는데 얘를 여기서 빡 걸러서 안 밀립니다. 이거 유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착에 의하여 부분적인 관절, 힘줄의 운동 범위 제한 및 잔여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약간 남의 살이에요. 이만큼이. 남의 살. 신경 손상. 피부 절개 주의 및 원인 부는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런데 피부를 째지 않고는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한 4개월, 6개월, 9개월, 1년 지나면 그게 이제 둔해집니다. 저도 여기도 감각이 조화가 돼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전혀 인지를 못해요.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저는 족부족관절하고 종아리 수술을 하면서 질환을 수술하면서 아래의 합병증, 아래 설명드린 합병증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언제든지 발생은 가능한 합병증들이 있어요. 즉 모든 수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합병증이 그런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설명을 안 들으면 나중에 마치 의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방 색전증 이건 뭐냐면 골절이 있거나 뼈를 부러뜨리는 수술 그 부위에서 뼈 안에 있던 지방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지방이 주요 혈관, 폐나 뇌나,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위험하겠죠. 그런데 예측 불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 뼈, 장관골, 대퇴골, 허벅지 뼈죠. 경골, 종아리 뼈죠. 이런 데 비골은 거의 없고 이런 데에 골수각내 고정술이라는 수술에서 대부분이 나타나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발,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심부정맥혈정 아이고, 어떻게 되냐?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심부정맥혈정증 이거는 주로 하지, 종아리의 혈전 그러니까 피혈관의 정맥이라든가 혈관에 피덕이 생기는 거예요. 이 피덕이 이제 정맥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 이제 떨어져 나가면 심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폐, 뇌,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생명이 위험하거나 예측 불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환자가 소인에 의해서 피덕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참 안 움직이는 분들은 피덕이 잘 생겨요. 이런 분들이 이제 운동하 돌아다니시다가 피덕이 혈관에 있던 게 떨어져 나가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완전히 예방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압박 스타킹도 하고 혈전 용해제 같은 것도 수술하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하지만 100%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발가락, 발목, 주머니 수술에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과다혈종 이건 뭐냐면 피 안 나게 수술을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서 지혈 때 압박 때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 다 쪼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풀리고 나오면 피는 나요. 압박으로 소독을 칭칭칭 감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는 건 혈종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출혈 소인 즉 아스피린이라든가 그러니까 신근경색, 뇌경색 이런 걸로 해서 아스피린 계속 드시거나 아니면 혈전 용해제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혈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혈 그러나 나중에 혈종이 생기면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종아리, 발목, 발 수술에서는 거의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수술 중 쇼크 등에 의한 신경지 및 뇌손상 이거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출혈이 많거나 그런 경우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감염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발생하기는 하는데 일반 지발 일반 지발은 발수술, 발목수술 하면서 발생한 일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조절이 안 되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이 환자에서 드물게 발생하라고요. 수술 전 검사로 위험군 환자에서 주의를 합니다. 신경이 없어있고 그러면 주의를 하지. 근데 하나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그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 수술 후에 치매랑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매는 아니고 선망이라고 하는데 가족을 잘 못 알아보고 막 헛소리 하십니다. 그러면 이상한 말씀만 하시고 특히 이제 전신마취와의 큰 수술 고관절, 허리 그리고 큰 수술 하시는 고령이 환자 수술을 발생을 하고 발이나 발목 환자에서는 발생하는 일은 특히 드뭅니다. 어쨌든 드물게 족부 족관절 종아리 핫대 수술을 해도 발생하긴 하는데 주로 단기 증상이 이기 때문에 회복을 하십니다. 다만 100%는 아니라는 거죠. 항상 여지는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뉴마티스 질환 당뇨 고혈압 버거스치병 폐쇄성 동맥경환 즉 흡연 치만 연부조직 손상 등으로 혈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피부 괴사라 발생할 수 있고 필요시 추가적인 수술과 입원 연장을 요하십니다. 즉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 당뇨가 사실은 제일 많은데요 그러면 발가락이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일단 이런 분들에서는 피부가 죽으면 피부 처음에는 상처를 잘 치료하다가 그래도 혈관 때문에 혈류가 안 좋아서 피부가 개선하는 경우는 혈류를 개선을 하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피부의식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부위 감염 골수염 이런 것들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한테서는 생기지는 잘 않아요. 그런데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류, 폐쇄성, 동맥교가증이 원인 또는 수술부위와 관계없이 발을 수술했는데 폐에 있다는 염증이 있거나 다른 데 염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하나 면역력 저하가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막 먹거나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 관련된 것들이 나 스스로의 환자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감염력을 높여서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환자의 의사의 과실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수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기타 수술 관련된 다섯 번째 관련된 사항은 수술실의 의사, 간호사 외 교육생,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간호조무, 실습생 등이 수술실에 들어오거나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의 의사 허락을 받은 그리고 기타 보건의료인 허락을 받은 이런 분들의 수술실에는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병원에 저희 병원에 상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기 장비 재료 치료 재료 같은 것들이 항상 병원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오죠. 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가져다 줍니다. 이런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간호인들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입 신청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뼈의식이 필요한 경우에 골 대체제 제품을 쓸 수도 있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유착 방지를 위해서 유착 방지제를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결성 부위에 연부조직 결성 부위에 콜라겐 충전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이론이 아니라 피부 봉합 본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꽂이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급여인 제품들보다 부분 급여이거나 비급여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환자가 비용을 부분적으로 본인 부담하거나 100%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나는 이런 것들을 본인 비용 들어가는 거 보험이 안 되는 거 이런 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개방성 골절과 피부 창상, 외상이죠. 그 이외의 수술 부위의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순환입니다. 당뇨, 고혈압, 폐자성 동맥질환, 부정맥, 신부정맥 등 환자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 후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당조절을 잘해야 되고 혈압조절을 당연히 잘해야 했지만 술, 담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피부가 잘 안 함으로써. 수술 후에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소독하는 거죠. 상처 확인하는 거. 이걸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피부 소견일 경우에는 추가로 상처 확인, 즉 소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환자분들은 소독 안 해준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요. 소독을 안 한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상처는 수술실에서 밀봉해 놓은 때가 제일 좋아요. 깨끗하고 그런데 처음에 한두 번 열어보는 건 안에 피 고인 거, 핏줄 확인하고 피부 괜찮은 거 확인하려고 한두 번, 두세 번 열어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 열어보는 게 사실은 상처를 위해서 더 좋은데 의심이 되면 저희들이 열어보고 의심이 되지 않으면 더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소독 안 하냐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치료 과정 중에 정확한 반깁스 또는 통깁스 기관과 체중부와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질환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통깁스, 반깁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이 끝나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수술 후에 설명을 드립니다. 비체중부와 또는 부분체중부와 체중을 디디면 안 되거나 살짝살짝 디디어야 되는 시기에는 가급적으로 목발이나 또는 무릎 자전거 무릎 킥보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수술 행위 자체는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해서 기능 회복을 또는 통증 조절을 통증을 호전시키는 조치인 겁니다. 그런데 수술을 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의 관절, 젊었을 때의 힘줄, 젊었을 때의 근육으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질환이 있기 전에서의 정상으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80%, 90%, 95%, 99% 이렇게 치료의 만족도, 성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지 100%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환자분들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행위 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 치료, 뭐 깁스니, 보조기니, 운동 치료니, 물리 치료니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들으시고 계획에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구두 설명이든 쪽지 설명이든 동영상 설명이든 수술 후 치료 계획을 반드시 듣고 따라주셔야 됩니다. 추가 수술 및 수술 변경 안내인데요. 이거는 주 수술 이외에 추가 수술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 보편타당한 방법은 수술을 함께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주 수술과 부 수술 이외에도 수술 중에 수술하다가 추가로 진단이 발결될 경우 해당 부위 수술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의 병변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본른된 생각보다 괜찮아. 또는 반대로 수술하다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이에요.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는 수술 자체를 열고 닫다. 오픈 앤 크로즈라고 하는데요. 열고 그냥 바로 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퇴, 족관절, 족부 부위의 수술 전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수술 부위 피부에 병변이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에 감염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질환의 수술은 연기가 됩니다. 수술 전 복용하시던 스테로이드는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영역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전에 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로 아스피류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스프린 복용 지속 여부는 아스프린을 처방하는 의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복용을 하면 출혈성 경향은 생기긴 하지만 발이나 종아리나 발목 수술을 하면서 출혈이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며칠간 지속적으로 스물스물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후 부종이 빨리 빠지게 압박 스타킹이나 약물이나 아니면 얼음 찜질 등의 처치를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꼭 수술 후 체중 부과 관절 운동 범위, 시작 시간, 그리고 시작 시기 이런 것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따라 주시면 수술하고 나서 낭패를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원상 보기가 되거나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로 구두로 설명을 드리거나 의사에 따라서 종이쪽지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추가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인 수술 과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수술실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수술 방법과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수술이 추가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래의 여러 요인이 수술을 하는 시간,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 수술 대기 시간, 그리고 실제 수술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뇨,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의 유무와 기관, 혈액순환, 혈액순환 장애와 골다공증의 유무, 그리고 기타 약물 보금 현황과 피부 질환 상태 등등에 따라서 수술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자꾸 연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수술실 내에서의 수술 시간이 조금씩 얼마나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가 결정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가 하퇴, 족보, 족관절 부위, 수술자 일반적인 환자분의 인지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이어서 8번, 8번, 9번 마취에 관한 설명, 마취의 주의사항 및 후유증, 합병증, 그런 다음에 수술과 마취의 동의 및 신청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전에 이미 동영상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어서 그 동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다른 마취 동의 및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 여기서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수술을 위한 마취 방법으로 전신마취나 척추마취, 정형외과 의사에 의한 환측 신경차단 마취 방법 중에서 환측 신경차단 마취와의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즉, 환자분께서 전신마취나 척추마취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별도의 마취과 선생님께 전신마취 또는 척추마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본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를 통해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실 분들은 쭉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환측 하지만 신경차단 마취를 위하여 긴 바늘, 보통 엉덩이 긴 바늘인데 두께는 엉덩이 주사 맞는 것보다 좀 가늘거나 그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 정도 두께, 가는 바늘로 두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의 주사를 놓습니다. 그 때 엉덩이 근육 주사 맞는 것처럼 따끔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국소신경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분 정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신경차단을 하면 한 10분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국소신경차단수로 통증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50분 내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하게 주사 맞고 신경차단 주사 맞고 완전히 마취가 되는 데까지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퇴신경, 여기는 좌골신경, 신경차단하는 건데 하퇴, 종아리죠. 종아리, 발목, 발 수술할 경우에는 이 두 곳에다 가느다란 바늘로 초원파를 보면서 마취제를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마취가 되죠. 그러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한두 가지 더, 한두 세 가지 신경을 추가로 신경차단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치는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마취 1시간 전 수술 받으시는 쪽에 국소마취크림 도포 부위 이렇게 해서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요. 이게 마취하기 1시간 전에 이 빨간색 박스, 오른쪽, 왼쪽 두 개죠. 이 서해부랑 이 허벅지 외축 약간 뒤쪽 여기에다 이만큼 크기로 우리 간호사분들, 의사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국소마취 도포제를 발라 놓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마취를 할 때 대퇴신경, 좌골신경 마취를 할 때 피부 따끔한 증상이 조금 덜합니다. 여기 오시면 올라가셔. 네, 세 번째 하겠습니다. 수술 중 지혈 때에 의한 통증이 약 수술 시작하고 30분에서 90분 경과 후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혈 때 해제 후에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술할 때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에다가 혈압 재는 걸로 강하게 조여 놔요. 그런데 이게 한 30분, 90분 지나면 허벅지나 종아리나 되게 뻐근하니 아픈 통증이 생깁니다. 그때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혈 때를 쭉 혈압 재는 걸 쭉 풀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취 후 진통 효과는 평균 11시간, 길게는 19시간, 24시간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마취 진통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마취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수술 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장점이고 모르고 계시면 마취가 안 풀린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취하고 진통의 차이는 뭐냐면 마취는 암만 강한 자극을 해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게 마취고요. 진통은 강한 자극을 하면 통증을 느끼는 거죠. 마취에서는 깬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 그거는 진통입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살짝 깬 상태죠. 진통. 이 진통도 다 없어지면 마취가 완전히 깬 거고요. 그 다음 신경 손상 등을 예방하고 혈관 내로 마취제가 유입되는 등의 시술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시술 부위의 해부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장비를 사용합니다. 초음파 장비 요금은 신경 차단수 비용과는 별도로 환자 본인 부담, 즉 비급여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근골격계 초음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하셔야 됩니다.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 발생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마취제가 혈관 내로 주입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낮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정제, 미더졸람 같은 진정제를 수술 전 근육주사하여서 수술에 대한 긴장감을 완화시키거나 수면을 유도합니다.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환자가 수면을 원하실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진정제 희석액을 경맥 내로 추가로 주입하여서 진정과 수면을 유도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 수면을 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의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정형과 신경 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신경 차단 마취 주지사항입니다. 마취 효과가 오래되기 때문에 수술을 통증을 못 느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움직이는 것,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시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다리에 근력이 떨어집니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혼자, 그거 모르고 혼자 딱 일어섰다가 확 주저앉아서 다치십니다. 그거를 반드시 주의하고 마취가 완전히 깰 때까지는 혼자 단독 보행, 이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약물 주입 시에도 확인하고 초음파로도 확인하여서 혈관 내로 마취제가 주어야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마취제의 흡수가 빨라서 마취제에 의한 심부전, 호흡부전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를 위해서 수술 중에 심박동,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찰을 하였는데 이러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관 내 삽관, 기관 내 삽관하는 거 있잖아요. 급할 때 그런 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전, 수술 중의 안정을 위해서 진정제, 미다졸람 같은 진정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안전용량 사용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는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응이 없기도 합니다. 고령, 과체중, 수면무호흡, 코골이, 심장, 심장, 간질환이나 약물 과민반응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수면무호흡이나 선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럴 경우 우리 수액을 주고 그리고 진동제에 이런 기량제, 항복소제가 있어요. 플루닐 같은 약이 있는데 이런 약을 투약을 하고 산소 공급으로 호흡을 회복하면서 괜찮으면 거기서 끄시고 그래도 환자분이 좀 회복이 늦다. 그러면 이때도 기관 내 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허용용량 범위 내에서 진정제로 진정과 수면을 이루지 않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세요. 왜냐하면 보통 술로 따지면 소주 한 병을 먹으면 취해서 주무시거나 취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취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소주 두 병, 세 병, 네 병을 드셔도 안 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약이라는 건 보편적인, 평균적으로 허용용량 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줬는데도 잘 진정 안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더 드리냐 소주 한 병, 두 병, 세 병 드리듯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용용량을 초과해서 드리지는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음악이나 영화나 아니면 귀막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무균적 및 초음파 유도화 시술을 시행을 하지만 주사 부위를 통한 신경 감염, 신경 마비 증상이나 자극 증상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동안 8,000명 이상을 이런 신경 차단, 정형외과 신경 차단 마취로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경 감염이나 신경 마비 합정증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수술과 신경 차단, 마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여기다 1번, 2번, 3번 대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으면 있다고 표시를 하는 다음에 질의응답을 가집니다. 환자분께서 더 이상 없다고 하시면 없다고 표시를 해놓고 여기 보시면 환자, 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 이곳에 좌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나는 마취하고 수술의 설명 다 들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동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면 이해하는 걸 확인하는 거죠. 신청서는 아니에요. 신청서는 이겁니다. 이거 이거 자 볼까요?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과 마취의 방법 과정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을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내용을 지금 본 동의서를 종이나 아니면 태블릿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쭉 설명을 읽어보시라고도 하거든요. 동의서 내용 본 동의서 내용도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한 점에 대하여도 저나 아니면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에게 추가로 설명을 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 및 신경차단 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 그리고 본 동의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를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를 신청함 이게 이제 신청서입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하려고 피부를 찼으면 흉터가 생기고 그 주위에 대한 감각 저하나 이상감각이 생기는데 그건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죠 이건 수술에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건 의사의 과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한 것은 의료 과실이 아닌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3기, 4기 환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 다 암이 완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전이가 됐고 3, 4기면 전이가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했는데 암이 완치가 안 됐다고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환자의 소인이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의사한테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이 아닌 수술 자체에 대한 결과 그리고 환자의 소인에 의한 결과 이런 것들을 의사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동의하신 다음에 마취를 신청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사인 안 했어요.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생체증후가 불안정하거나 감염이 있거나 발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 있는 경우나 집도의사 저가 되겠네요. 집도의사의 건강 이상 또는 불의 상황 저희 집에 상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인지함 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고 신청하시는 경우 환자분은 여기에 보호자분은 여기에 이렇게 성함, 사인,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 전화번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술에 대한 설명과 마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따른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후에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동의하고 신청을 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으면 환자분께서 보호자분께서 고민을 하시고 수술을 진행을 하실지 마취 진행을 하실지 고민을 하시다가 나는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수술을 하겠다 하시면 말씀드린 동의및 신청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